5월 4일 화요일 해바라기의 배신 정혜숙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역대야 20장 20절 파란 하늘 아래 둥근 해를 닮은 샛노란 꽃을 피우는 해바라기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정원에 해바라기 씨앗을 몇 개 심었더니 새싹 셋이 예쁘게 나왔어요. 작은 새싹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커다란 키와 굵은 줄기를 자랑하더니 해바라기 꽃이 아름답게 피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오가며 안녕 해바라기야 인사하면 빙그레 웃으며 그래 너도 안녕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비바람이 불었고 이튿날 아침 정원을 지나가는데 뭔가 텅 빈 것 같고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어쩌녀까지 큰 키를 자랑하던 해바라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 해바라기 어디 갔지? 화단에 다가가 보았더니 해바라기가 뿌리째 뽑혀 흙바닥에 누워있었어요. 정원의 꽃 중에서 가장 큰 키와 굵은 줄기를 자랑하던 해바라기였지만 어울리지 않게 뿌리의 크기가 작고 깊지도 않았어요. 빵집에서 자주 사 먹던 단팥빵보다 조금 클 뿐인 뿌리로 그 커다란 꽃을 지탱하고 있다가 바람이 세게 부니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깊거나 넓게 뿌리 내려야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튼튼하게 설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비바람을 일으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고 넓게 자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고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천사를 보내어 사탄을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지 않겠어요? 재림신앙 이음 대구국제교회 김주원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